여러분 흑돌이 여기 일선까지 이렇게 빠져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백이 지켜져 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수가 나는지 안 나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이제 일선까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일선까지 있을 때 이게 참 헷갈려요, 그죠? 일선이 만약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만약에 일선에 돌이 없어요, 없으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비슷비슷해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일선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이게 뭐 자주 나오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가령 뭐 이렇게 이제 두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뭐 두다 보니까 이렇게 차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 똑같은 모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모양에서 나중에 얘기잖아요 이것도 여기 들여다보고 여러분 이거 막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수 나요? 안 나요? 이때 여기를 막으면 이것도 흙이 그냥은 못 살지만 여기를 이렇게 입구 짜 두면은 폐는 만들 수 있습니다 예 여기 두면은 젖히고 이렇게 둬서 살았죠 이거는 그러니까 백이 이걸 젖히고 이렇게 두는 순간에 여기 두고 막을 때 끊어서 이것도 폐는 나요 자 그런데 이거랑 이거랑은 완전 다르죠 상황이 왜 다릅니까? 예 이건 뭐 상황이 다른 이유는 아주 뻔한 거죠 만약에 이었는데 아까 같이 똑같이 여기를 막으면 이건 여기가 일선이 있으니까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당연히 의뢰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일선에 빠져 있으면 그냥 넘겨줘야지 이렇게 두고 그냥 여기 벌릴 수 있으면 이렇게 벌려야지 이게 뭐 이게 맞는 거겠지? 뭐 이렇게 이제 아주 생각을 해버리시면 뭐 속심이 원하죠 뭐 피곤할 건 없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상황 자체가 이걸 넘겨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걸 뒀을 때 진짜로 반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활이 또 자신이 없으시면은 뭐 괜히 뒀다가 손해만 볼 것 같으니까 못 두잖아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걸 또 늘어야 될까요? 아니면 젖혀야 될까요?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이게 젖히면 모양 자체가 손해입니다 오히려 흙을 집 모양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여기 밀고 이거 둘 때 여기 이렇게 두면은 그냥 집이 나 있는 거예요 요게 오히려 대손해예요 왜 대손해가 되느냐 그냥 여기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늘었는데 이거 두고 흙이 이렇게 뛰니까 여기를 밀어준 골이에요 요걸 요걸 이렇게 민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거 안 밀고 어떻게 둬야 될까요? 당연히 여기를 뛰어야죠 이렇게 그럼 이거 두고 원래 이렇게 젖히고 이으면은 지금 잡은 형태를 갖다가 아까는 요걸 젖혀줘가지고 살려준 골이니까 젖히는 수가 좋은 수도 아니다?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나왔을 때 백은 일단 흙돌을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둬야 돼요? 이거 무조건 빠져야 돼요 여기를 빠지는 한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냥 무조건 여기 빠지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흙이 백을 갖다가 지금 차단했으니까 내가 살려고 한다면은 백의 약점을 노리고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튼 최대한 넓히려면 여기를 둬야 됩니다 이거 이제 끊긴 이거 이렇게 막고 이거 이제 끊기는 것 때문에 겁나가지고 이거 못 두시면은 이제 백이 이렇게 위로 둬야 되는데 이렇게 위로 두는 순간에는 이걸 밀고요 자 이거 둘 때 여기 진짜 찝으면 여기 이쪽 끊기는 거 이쪽 끊기는 거 양쪽 다 있어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둬가지고 이건 너무 알토랑 같이 살아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건 백의 입장에서는 뭐 아주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걸 두고 여기를 둘 때 위로 두는 건 무조건 말이 안 되고 무조건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겁내시면 안 돼요 여기를 자 이거 두고 끊는 게 이제 제일 겁나는 건데 여기를 끊을 때 그냥 여기가 공배가 많잖아요 공배가 많으면 수상전을 갖다가 어떻게 조여야 되는지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찌르고 막을 때 붙이면 이렇게만 두면 여기가 세 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봉쇄가 안 되잖아요 흙이 저저도 밀면 바로 젖힐 수가 없으니까 양단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다 알죠 다 아는데 흙이 만약에 이렇게 이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이제 수를 늘려서 이제 끊으려고 하면은 여기를 이은 다음에 여기를 끊으려고 하면 이제 이때가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사실 그 전에야 뭐가 골치 아프겠어요 그죠 순리대로 두면 되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잡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가 수가 날까요 이게 원래는 여기에 백이 이렇게 돌이 있고요 이렇게 흙이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가정이 돼있다 라고 한다면 이사활은 쉽죠 이건 기본사활 중에 기본사활이잖아요 여기를 밀면은 여러분 이거 막아가지고 끊을 때 이렇게 단수 쳐서 요건 패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잘 안됩니다 여러분 실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를 붙여도 이거 젖히는 수가 있어서 이거 둬도 이거 젖혀서 이거 패가 돼요 이거 실수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아주 공식같이 외우셔야 되는데 여기를 가는게 정수입니다 막으면 찌르고 이거 둘 때 끊어서 이거 두면 이렇게 양자충으로 잡는거에요 요거는 뭐 정확히 아실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가면 잡겠거니 하고 이제 두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돌이 없어도 근데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에요 지금 여기가 뒷공배가 지금 다섯개 비어있어요 그럼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막으면 여기를 들어가요 그럼 아까같이 이걸 둘순 없죠 이거는 이거 끊어가지고 양자충에 걸릴테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는 뭐 백이 잘 됐습니다 흙이 뭐 망한거죠 그런데 흙이 버틸거에요 분명히 어떻게 버텨요 늘겠죠 이거 두면은 일단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단수 쳐가지고 두 집을 만들자고 하면 여기 둬야돼요 그때 끊으면은 이게 이제 피곤한거에요 야 이게 지금 누가 잡는거냐 냉정하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패는 뭐 수가 난거니까 패 안나고 한번 해보는걸로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냥 늘었어요 이걸 그냥 늘면은 흙이 여기를 느는거는 이렇게 그냥 뛰어가지고 자 조여보겠습니다 이거 조이면 여기 두고 이거 조이면 이거 두고 여기 조이면 단수 쳐서 이거는 흙이 죽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야 그러면은 막상 이게 잡나? 패도 아니고 그냥 잡는건가?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늘었다 끊었는데 늘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게 아니죠 흙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갖다가 그러면 이거 늘었을때 요렇게 뛰는 수가 있으니까 이거 말고 요렇게 젖히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거는 기어나가고 이거 둘 때 또 기어나가고 막을 수가 없어요 계속 계속 기어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거죠 이것도 역시 안되는거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문제 그러면 어 이거 지금 흙의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잘못하면 죽은거에요 뭐가 수가 날줄 알았더니 자 그럼 다시 여기서 이걸 막았더니 전혀 수가 안되네 수상전이 부족이에요 골치아파졌습니다 그러면 좀 바꿔보자 상황을 여기를 두고 이걸 두고 여기를 뒀는데 이거 들어갔잖아요 이때 요거 두는거를 갖다 보류하고 그냥 끊는거에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여길 그냥 끊으면 막상 이걸 젖히면 이거 둘 때 이거 두면은 역시 죽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싸바르기 정도는 되지만 우리가 이제 수가 나느냐 마느냐라고 지금 얘기하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는 안난거죠 어떻게 보면 어 이것도 안돼요 그럼 일단 여기 막는거는 안됩니다 그죠 요쪽 막는건 안돼요 그러면 흙이 그냥 이쪽을 막으면 그럼 이걸 넘어가죠 그때 끊으면 그냥 이거 간단하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인데 하나 둘 셋 넷 수니까 안되는거죠 이건 죽은거에요 흙이 죽었습니다 안되는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주 간단한데 여기를 있는 수는 되질 않습니다 수가 나질 않아요 그냥 요기 가서 원래대로 사활대로 가면은 그냥 흙이 죽었다는거 요거 잊지 마셔야 되구요 그럼 흙이 요렇게 두면 요거는 요거 찔르죠 이거 둘 때 여기도 그냥 찔러요 아주 그냥 기본대로 결대로만 가면은 수가 너무 적습니다 두면은 젖혀서 죽어있는거죠 그럼 수가 나요 안나요 수가 안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일선에 돌이 하나 빠져있다고 수가 나느냐 마느냐를 따지실거면은 이거는 고민 안하셔도 돼요 여기 일선에 요거 빠져있잖아요 이거 들여다볼 때 그냥 이으시고 이거 둘 때 이렇게 빠지면은 죽어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막 돌이 흙이 막 돌이 붙어있으면 뭐 모르는데 이거 붙어있으면은 당연히 이런식으로 수가 나는게 아니죠 여기 돌이 붙어있을 확률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겁니다 여기 돌이 붙어있으면은 흙이 여기를 치중하지는 않죠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죠? 빠지면 돼요 제일 골자픈게 이제 이건데 그럼 이거 두고 여기를 안하고 요걸 두면 그죠? 요거도 이제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이거 사활 쉬워요 어려운게 아닌데 되게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여기를 갖다가 이거 찌르시면 됩니다 찌르시면 막을 때 그때 요거 끊으면 이렇게 돼서 패가 되니까 큰일나고요 요거 하지 마시고 여기를 치중 가시면 돼요 이렇게 치중 가시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으면 늘어서 이거 붙이더라도 여기 두고 이거 둘 때 단수 뭐 이거 둘 때 이거 젖혀가지고 이렇게 이으시면은 한 수 빨라요 매울 때 단수 따내면 둬서 한 수 빠르죠 백이 그러니까 여기를 막고 느는 수가 가능하다 백이 흙이 못 산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걸 못 사는데도 다들 해보면은 무조건 넘겨준다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사활이 좀 약하시면은 자신감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를 지금 들여다볼 때는 잊고 이거 둘 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빠지는 걸로 잡을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전에서 정말 이런 거 등장했을 때 어떻게 둬야 되는지 난감해하시고 잘못했다가 이제 큰 수가 나가지고 만방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절대 실수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아두시면은 사실 쉬운데 이걸 누가 안 가르쳐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